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재명, 지금은 전 대표인데 이르면 오늘쯤에 당대표 연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한 지 한 2주 만이고 예고됐던 일이에요. 어떤 명분을 좀 갖고 나올 걸로 보이세요? 네, 명분은 당원이 원하니 내가 다시 출마한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본인이 인도해서 총선에도 승리했고 이 기세를 몰아서 지성까지 또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그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고 이변은 없으리라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이 추대의 3부작이 저는 원래의 그림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부작은 원내대표의 추대였고요. 1부작은 시나리오대로 된 것 같습니다. 2부작은 국회의장 추대였는데 이게 우한식 의원이 출마선을 하면서 이변이 나서 시나리오대로 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추미애 의원이 되지 못하고. 3부작도 아마 추대와 유산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시나리오대로 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출마선언을 한다는데 이게 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또 대명 확대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구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두관 의원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치인은 어쨌든 도전하는 것이니까요.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이 이제 뭐 이번 가을이 되면 속속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미리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중간에서 또 뭐 취소나 아니면은 포기를 하시게 될지 이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진흙탕으로 흐르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해서 좀 말하기 비판하기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명 정도가 출마를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연임이 좀 확실시 되다 보니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뭐 수석대변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전현희 의원도 이제 수석 변호인을 자청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흐르는 구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제가 추대 3부작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 아버지 이재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확고하다 보니까 결국 최고위원도 거의 친자 테스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필요한 사람인가 아마 이것을 호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현희 의원이 수석 변호인이다 라고 들고 나온 것도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고는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검사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지만 실제로 본다라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약 60명이 법조인인데요. 그 가운데 40명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출신은 약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당은 사실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검사 출신도 꽤 있으신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물론 이게 김두관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꾸려진다면 더 강성일 것 같아요. 정말 친명 일생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갈라진 거 보니까 이게 다음 지도부가 이걸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민주당보다는 더 민주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지고 나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다음 지도부가 끌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거듭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이라는 표현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추대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쪽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나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씨 부부가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치졸한 보복 행위다라고 바로 맞받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치졸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치졸하게 정말 왜 국가의 예산으로 샌드위치에서 소고기 이렇게까지 다 드셨는지 그동안에 월급 받으신 것은 국고에서 월급 받으신 것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앞에서 서종훈 변호사 얘기가 재산이 점점 늘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렇게 법과 쓰는 분들만 재산이 늘으시는 건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한편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 때 민주당과 또 범진보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비난하는 게 김혜경 여사는 7만 원도 기소하면서 왜 명품백은 가만히 있느냐 이것으로 저희 공격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7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먼저 기소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의 정말 빙산의 그것은 일각이었고 빙산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진작 수사하지 않았는가? 왜 진작 이것을 기소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오는데 굉장히 쉬운 파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검찰이 지나치게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밀어두겠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러죠? 인도적인 이런 부분을 보이겠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배착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합동연설회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첫 합동연설회를 가지셨는데 최고위원 일단 출마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리 좀 권유를 해도 꽤 오래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왜 고민을 하셨던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사실 어느 조직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아래서부터 조용히 배우는 것이 좋지 빨리 나대서 좋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구 하시는 분들처럼 미리 후원회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 어저께 합동연설회에도 저는 사진 포스터가 없었어요. 저희 아직도 뒤늦게 인재 후원회 만들고 이래서 제대로 전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보좌진이 지금 전부 다 몸으로 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설회에 광고를 들어갈 때 인트로 광고를 틀어줘요. 그런데 다 상당히 전문가의 손길로 만들었지만 저희는 그냥 보좌진이 그냥 의원실에서 그냥 만든 영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결심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 2년은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개혁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개혁의 준비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정치학을 공부했으니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결국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선거가 지나치게 치열하게 가면서 제가 설 자리가 있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후보들 간의 비전 발표에도 했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공약도 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이게 영부인의 문자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문자 파동만 남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어저께 아마 연설회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가장 잘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본인들의 비전을 가지고 또 연설하는 딜리버리도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미래는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문자 파동이 난 부분은 정말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내놓았는지 그 부분들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난 총선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 연구인의 문자가 꼭 사과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읽혀지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의사를 보였다라고 하면 그때 좀 그림을 잘 만들어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아예 비대위 차원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덮고 간다라고 정책을 정하든 어느 쪽이든 좀 명확하게 갔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나놓고 나야지 드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 있을 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과거에 저는 메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미래를 보고 우리 청년 후보들처럼 미래를 보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번째 TV토론도 있고 하면 역시나 이 문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는 당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본인이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그건 사적 영향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없었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한동훈 후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을 운영하면서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당을 운영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는 공당이고 아무리 영부인이 공적 지위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선거에 의해서 뽑혔다기보다는 남편이 뽑혔기 때문에 온 공적 지위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영부인과 당무를 의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난 총선 때는 영부인이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하기보다 당사자였기 때문에 놀란의 당사자 당사자를 잘 설득해서 사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당사자에게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든지 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친한계 쪽에서는 물론 김 여사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할 수도 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명품백 사건이기는 한데 본인이 결단을 했다면 그냥 하면 될 일이지 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을까 이런 거거든요. 저는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결단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또 당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비대위 차원의 전략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 지나간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지나간 일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분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민주당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원 청문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그 청원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 국법법 위반자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국법법 위반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 한편에 있어서는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이 내정간섭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엄격한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대중선정 공작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결국 북한에 상납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하도록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보수 지지자끼리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분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정세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좋은 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하나가 좀 멈춰야지 중단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는 그거 같아요. 문자 내용 가지고 좀 공방하다가 이제는 이걸 누가 공개를 했냐 문자를 공개한 사람이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도 좀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한 좀 유출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기자들에 의하면 1월 달에도 이미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 대응한 것이냐 이것은 어느 쪽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또 각자가 다 일리가 저러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한가하게 정말 성 밖의 적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민의힘 전대에는 절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 전에도 한 번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 이번에도 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토론에 거치면서 계속 된다면 추가로 좀 대통령실이 나서서 좀 더 구체적인 말을 내놔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전대 개입 논의 더 강하게 일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지금의 워딩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 측면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저런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우리 유권자분들 또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각자의 판단을 결국 투표를 통해서 표시하면 되시는 것이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더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을 보고 정말 사과 의지가 있었다. 그냥 이 정도에서 그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여사가 문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직접적으로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많이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게 당무 개입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의 일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무 개입이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문제였고 본인이 또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는 한편에 있어서는 이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 전략을 좀 제대로 빨리 세웠던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이 논란을 우리 비대위 차원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김경률 위원이 나가서 말이 양도 안 했더니 이런 얘기도 아예 하지 않고 이 이슈를 덮으면서 다른 이슈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우든지 아니면 한편에 있어서 이것이 사과가 필요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모양으로 사과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든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님이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시고 또 법을 하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정치인가 하면 또 법적인 사법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당력을 가미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보존해야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조금 법적인 태도가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오염시키지 않고 그대로 냅두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유추는 사후적으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의 유추이고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좀 비정경쟁 하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정 의원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